고래특구로 유명한 울산 장생포. 지난 2004년 부진한을 겪던 현대미포조사는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를 빌려 공장을 지으면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. 이 돈은 주민단체인 장생포발전협의회가 관리했는데 회장이었던 김 모 씨가 이 돈에 손을 댔습니다. 김 씨는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핑계로 천만여 원을 횡령했고 남은 발전기금을 주민들이 나눠가지기로 하자 가짜 이름을 지어내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,440만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이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주민 복지를 위해 쓴다며 기업체 7곳으로부터 2,57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. 울산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